저희가 먹튀, 진상, 별의별 인간들, 죄송합니다. 별의별 사람들 다 전해드리잖아요. 안 그래도 힘든 이런 불경기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두 번 울리는 또 다른 유형의 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15일 울산의 한 피자 가게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후 5시 20분쯤 한 여성 손님이 전화로 피자 두 판을 주문했는데요. 한 아파트 이름을 대면서 주소를 말했는데 피자값은 계좌이체로 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장은 피자를 만들어서 직접 배달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손님이 얘기한 주소에 도착했더니 무슨 일인지 집 안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자값을 받아야 하니까 문도 두드려보고 인터폰도 눌렀는데요. 뒤늦게 집주인이 나와서는 주문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 피자를 그대로 들고 다시 가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요즘은 보통 배달 앱으로 다들 주문하시잖아요. 그런데 전화 주문에 심지어 집 전화번호로 내가 실수한 건가라고 생각했던 사장님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으셨다는 거죠. 들어보시죠. 고객이 주문을 해서 무슨 아파트로 보내달라 하더라고요. 피자 두 판을 한 금액은 한 5만 원대였거든요. 매장이체 해준다고 해서 진짜 나고 물어서 전화를 드리니까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소가 있으니까 만들어가지고 그 주소로 제가 배달을 갔거든요. 가니까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 그거 두드리고 뭐 인터폰으로 누르고 하니까 그 안에서 주문한 적이 없다 하더라고요. 이건 뭐 그것 좀 이상하다. 사기다 싶어가지고 제가 경찰에 1년위에 신고를 해서 경찰에 출동을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 돌아와서 들으신 것처럼 배달 갔다가 배달을 못했고 거기에 사람 살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고 그런데 집 전화번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셨다라는 건데요. 경찰에 이제 출동을 해서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제보자의 아들에게 진술세를 받고 있었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냐. 그런데 이 전화번호 거기 전화번호를 유심히 보던 경찰이 어? 이상하다. 이거 일반 가정집 전화번호가 아니네. 그럼요. 공중 전화번호네 이걸 발견한 겁니다. 아 공중 전화에서 걸려왔던 번호다. 자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죠. 경찰 역시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가게로 따릉따릉 전화 한 통이 또 걸려왔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탁 이렇게 봤더니 아까 그 번호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이 배달 왜 안 와요. 공중 전화 번호로 걸려온 전화 너머로 여성은, 아 여성이었군요. 태연하고 뻔뻔하게 되레 따지더랍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경찰이 넘겨받았는데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당시 통화했던 경찰 얘기 그리고 실제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전화 왔던 번호를 확인을 했는데 같이 간 그 사수분이 공중 전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요? 공중 전화구나 하고 진술서 받고 있는데 다시 피자 가게에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 받아서 처음에 왜 피자가 배달이 안 오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오늘 알바 처음인데 다른 데로 보냈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주문 확인을 좀 하겠다. 맞는지 확인 한 번 더 하고 또 실수하기가 너무 죄송스러우니까 한 번만 더 확인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계속 시간 끌면서 전화를 계속하니까 이 사람도 끊을 생각이 딱히 없더라고요. 저는 하다가 중간에 화나서 끊으면 어쩌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중 전화다 보니까 돈 넣으면 돌아가는 소리가 있잖아요. 시간이 모자라니까 공중 전화가 돌아가는 소리가 또 들리더라고요. 경찰관 기지가 정말 뛰어나네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작기 어려웠을 겁니다. 전화가 왔지 않습니까? 전화가 왔는데 그 공중 전화 번호가 그대로 온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거는구나. 그런데 지금 이 여성이 배달 왜 안 와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거는 상대를 독촉하면서 심적인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적인 우월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출동한 경찰이 나이가 젊으신 분 같던데 기질 발휘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첫날이라서 잘못 보냈습니다. 괜찮으면 다시 만들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이 여성은 더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렇게 해주세요. 아기 있으니까 벨 누르지 말고 문 앞에 계좌번호. 또 거기 가면 또 아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끊을 생각을 하지도 않고 계속 자기 동전을 넣어가면서 딸까닥 딸까닥 지금 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금전 목적의 범죄가 아닙니다. 왜냐? 자기 돈을 쓰잖아요. 내면적으로 남을 골탕 먹이면서 거기에서 심리적인 어떤 우월감 이런 것을 느끼기 위한 그런 목적의 범죄니까. 내가 얘를 조종하고 있다. 조종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또 이제 이 사람이 가서 골탕 먹을 거 아닙니까. 그걸 목적으로 하는 그런 범죄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까 경찰이. 혹시 상대가 끊을까 봐 되게 조바심 났었다. 그렇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경찰들이 막 시간 좀 더 해라. 위치 추적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어디서 전화를 거는지 확인하려고 시간을 알바생인 것처럼 하면서 주소가 잘못됐으면 어떡하죠. 또 만들어야 되는데. 라고 약간 연기를 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전화 받는 사이에 경찰은 또 출동을 해가지고 이 여성이 어디서 전화를 걸고 있고 확인을 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 본인이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본인이 전화 넣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옆에서 출동했던 경찰이 검거까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딱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 사건을 접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 이 죽을 만큼 더운 날에 공중전화 부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더워 죽겠는데 자기 돈 써가면서 이 짓을 왜 하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저희가 통상 참 이해하기 힘든 저런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가가지고 어디 낮잠이나 사는 거고 아니면 책이라도 보지. 그래서 이제 잡힌 여성은 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기가 한 사실이라고 뭐 얘기할 수밖에 없죠. 바로 현장에서 근거됐으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평상시에 그냥 악감정이 있었던 가게다. 골탕 먹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악감정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성은 업무방해죄로 근거가 됐고요. 경찰은 이런 신고가 요즘에 자주 들어온대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다른 집으로 배달을 시켜놓고 그 문 앞에 있는 음식물을 또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허위 주문해놓고 음식 안 왔다고 다시 가게로 전화해서 덜미가 잡힌 케이스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사장님이 진짜 정말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셨어요. 잠깐 들어보시죠. 아니 속상하고 우선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에도 주문도 계속 들어오는 바쁜 시간 되니까 우선 좀 그렇죠. 속상하죠 말이에요. 해결을 못할 것 같은 그냥 신고만 하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해결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뭐 경찰한테 우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여자분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5만 원 결국 못 받으셨네. 돈 5만 원도 그렇고요. 도대체 아까 이 업무방해를 했던 여성 악감정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장님은 누군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무슨 악감정이라는 건지 이것도 모르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5만 원이라는 돈이 자영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요즘에 경기도 워낙 안 좋고 자영업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도 뭐 음식 시켜놓고 음식 안 왔다 없었다. 이런 일에 있어서도 또 이렇게 황당하게 뭐 자기는 장난일지 모르겠지만 장사하신 입장에서 큰 피해를 입은 거고요. 누리꾼들도 이 내용을 보고 다 같이 분노를 하고 있고 특히 비슷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 요즘에 얼마나 힘든데 도대체 왜 저로가 사냐.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그런데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정하는 게 이 처벌이 제대로 안 이뤄지니까. 손방망이 처벌이니까 이게 안 끊기지 않느냐. 우리가 좀 사건 관련해서 자주 다뤘던 무전승차, 무임승차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제 경찰서에서 발표한 자료 보니까요. 지난해 12만 건이 넘었대요. 하루에 전국적으로 하루에 330건이 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다는 얘기예요. 사건 반장은 이제 많은 제보가 들어오니까 뭐 그렇긴 한데 말이죠. 그렇게 많으면 말이죠. 너무 많은 거죠, 사실. 박 변호사님. 악의적 업무방해 아니겠습니까. 법적인 거 말고요. 정말 바늘도둑이 소도둑됩니다. 이 30대 여자. 그래서 법정 얘기는. 바늘도둑이 소도둑돼요. 이거 버르장벌이를 고쳐놔야 돼요. 좀 강하게 처벌해야 돼요. 업무방해 기준이 뭐냐면. 아까 그러셨잖아요, 바늘도둑. 네. 작은 금액이면 그만큼 봐주잖아요. 그런데 바늘도둑이 소도둑되기 때문에 이럴 때, 몇 만 원 했을 때 좀 처벌하든지 강하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사람 다음에는 몇 십만, 몇 백만 원 할 수 있거든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정말 기가 차 하시네요, 지금. 네, 경미훈 님은 선불금 입금제도 사용하세요라고 하셨고요. 알고리즘 님, 적극 수사 존경합니다. 경찰관 님,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여러분을 사반 가족으로 초대합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